일단 요렇게 써봐. 이 용기에 들어간 물질들이 이거예요. 지금 썼니? 자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갔나요? H플러스 2개? Cm-2개지. 그럼 이게 몇 덩어리가 들어갔니? 그렇죠. 두 덩어리가 들어간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발효이온 1개, OH-2개 이렇게 보여. 그러면 BOH2가 들어갔는데 몇 덩어리가 들어갔니? 한 덩어리가 들어갔죠.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이온이 4개야. 황산이온이 2개고. 그럼 여기에 H2SO4 황산이 들어간 건 맞는데 몇 덩어리가 들어갔니? 그렇죠. 황산은 지금 수소이온이 하나당 2개씩 나오는 이가산인 거지. 자 그래서 얘가 두 덩어리가 들어가야 수소이온이 4개가 생기고 황산이온이 2개가 생기겠지. 됐어? 자 그래서 이 ABC 용액에서 보면 HCL은 두 덩어리, BOH2는 한 덩어리, 그 다음에 H2SO4는 두 덩어리가 들어갔어요. 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까? 몰 농도는 ABC 중에 누가 같을까요? 그렇지. A와 C가 같은 거예요. 지금 부피는 다 10mm잖아. 그치? 얘 10mm에 두 덩어리, 얘는 10mm에 한 덩어리, 얘는 10mm에 두 덩어리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즉 이 몰 농도의 정의에다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써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. 자 부피 분해 몰수에서 이 몰수.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중화 반응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. 그리고 계산 실수가 마지막에 답을 다 냈는데 왜 이건 나는 제대로 푼 것 같은데 왜 이게 숫자가 틀리지?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. 여기에서. 자 이 몰수. 부피 분해 몰수인데 이게 용질의 몰수잖아. 몰 농도 정의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. 용액의 부피 분해 용질의 몰수. 그 용질의 몰수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산과 염기의 몰수가 될 텐데 그게 이온화, 이온화 되기 전, 이온화 되기 전, 이렇게 써놔. 이온화 되기 전. 그 덩어리 몰수. 이온화 되기 전 몰수. 이렇게만 써놔.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온을 갖고 몰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. 여기에 이렇게 이온화가 이렇게 돼서 이온화가 돼서 이런 이온들이 생기려면 이 산이나 염기가 몇 덩어리가 들어갔는지 그 덩어리로 몇 몰이 들어갔는지 이게 바로 덩어리 몰수예요. 선생님 이제 덩어리란 말을 많이 쓸 건데 덩어리 몰수, 이온화 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. 그게 몇 몰이 들어갔니? 이게 바로 몰롱도의 기준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떤 걸 되게 많이 연습할 거냐면 중화 반응 문제를 풀 때 실전에 가면 표로 많이 나와. 여러 용액들이 나오고 산염기가 나오고 용액도 여러 개가 나오면서 몇 밀리 몇 밀리 몇 부피도 막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. 근데 푸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. 아 이온에게 이온이 몇 개 있다, 이온이 몇 개 있다, 이온별로. 그걸 다 쓰다 보면 자기가 써놓고도 뭘 썼는지 몰라. 너무 많이 써가지고.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기량을 줄이면서 간단히 풀어야 되거든.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연습을 할 거야. 자 오늘부터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산이건 염기건 이렇게 부피들이 나오잖아요. 부피가 나오면 일단 부피에 슬래시를 긁 거야. 이렇게. 부피가 나오면 슬래시를 무조건 긁 거예요. 그래놓고 이 위에다가 이 부피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나중에 문제 지문 읽을 때 부피 나오면 그때도 이렇게 할 거야. 부피에 슬래시 거놓고 이 위에다가 덩어리 몰수를 쓴다. 덩어리 몰수를 쓴다. 자 이온의 몰수가 아니에요. 덩어리 몰수를 쓰는 거예요. 그게 몰롱도의 기준이기 때문에. 자 그러면 얘는 10mm 안에 이온은 4개지. 그런데 덩어리는 몇 덩어리야? 두 덩어리지. 그럼 여기다 2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러면 10분의 2. 이거를 몰롱도라고 읽는 거야. 어차피 몰롱도가 몇 대 몇 대 몇 시냐? 이 B를 세는 게 많이 나오거든. 그래서 10mm에 두 덩어리 꼴. 10mm에 두 덩어리 비율. 이렇게. 그럼 얘는 10mm에 한 덩어리 꼴이구나. 그 다음에 너는 2개니까 10mm에 두 덩어리 꼴이구나. 그래서 이걸 이제 몰롱도로 보면 되는 거야. 이 비율을. 그럼 10mm에 두 개, 10mm에 하나, 10mm에 두 개. 그러니까 몰롱도가 A씨가 같은 거고 B는 더 흐린 거죠. 몇 대 몇 시냐 물어보면 10mm에 두 개 꼴, 10mm에 하나 꼴이니까 2대 1이 되는 거야. 됐니? 이게 몰롱도야. 이게 몰롱. 중화반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몰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다 계산실수들이 생길 거예요. 그걸 우리가 잡고 가는 거야. 그게 잡혔다면 이걸 확인. 이제 D용액을 봐봐. D용액은 20mm예요. 20mm인데 그럼 여기에 지금 이온이 뭐가 있냐면 칼슘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보여요. 얘가 두 개, 얘가 네 개야. 그러면 여기에 일단 들어간 물질이 누구냐면 누구겠니? 나 깔까봐 해서 까죠. 나 깔까, 까, 까슘 하면서 우리가 CAOH2 이거 배웠는데 그럼 CAOH2가 들어간 거지. 그러니까 얘 하나당 두 개 생기니까 얘 두 개고 네 개겠죠. 그러면 몇 덩어리가 들어갔어? 두 덩어리가 들어갔죠. 그럼 이제 찾아봐. 얘는 20mm야. 두 덩어리가 들어간 거야. 그러면 A, B, C 중에 D와 몰 농도가 같은 걸 찾으세요. A, B, C 중에 D와 몰 농도가 같은 게 있어. 누구겠니? 그렇죠. B인 거죠. 왜? 몰 농도는 비율이니까. 비율이니까. 얘는 20mm에 두 개 꼴인 거야. 20mm에 두 개 꼴인 거야. 그래서 부피 나오면 이렇게 슬래시 계속 긁고 부피 위에다가 슬래시 긁고 그 위에다가 덩어리 수를 쓰세요. 그럼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. 아, 너 20에 두 덩어리 꼴이구나. 그럼 10mm 하나 꼴이네. 10mm 하나 꼴이니까 여기서 10mm 하나 꼴은 얘잖아. 그치? 그래서 아, A, C가 농도가 같고 B하고 D가 농도가 같구나. 이게 딱 이해되면 이제 농도가 끝난 거야. 중화반응의 농도가 이제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.